네, 저희는 마이다스 IT하는 개발사고요. 현재 판교에 위치해 있는 국내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D CAD 프로그램, 저희 마이다스 CAD로 참가가 됐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A사 CAD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국내에서 개발된 마이다스 CAD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사님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건설사, 그리고 기계 소프트웨어서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희 이번에 전시장에서 지금 CAD 프로모션 진행 중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토캐드가 금액적으로 많이 비용이 부담되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할인도 많이 드리고 있고 현재 5년에 120만 원에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